시작했다 응응 공 탄다고 하지 않았어? 뭐 누구? 너 나 방탄다 했는데? 그래 미안 내 기가 안좋아 날라가요 날라가요 저기가 한 발 뺐다 나이스 까미우 목소리 너나 느끼한 것 뭐냐 아이씨 느려 나이스 아 빨리 써봐 야 도장 조심하게 도장 나같은 미아가 또 있구 고자 굉장한거야? 3 네비 아이고 아 내기 원래 나 3 네비인데 왜 이렇게 못죽여 오 나는 왜 힐 안 줘? 나쁜 자식 성자를 깨야 돼 성자를 깨줘 야.. 진짜 잘 나왔다 집까지 키워 나는 왜 힐 안 줘? 나는 왜 힐 안 줘? 힐 형체증 오 미쳤다 렛아 7렛? 티 산 건가 아니면 장갑 산 건가? 몰라 그냥 티 산 거 같은데? 몰라 내 생각은 그래 렛아.. 클리어 한 대 뭐 할까? 왜 내 힐 까꿍 야! 3명! 잠깐만 마이크 좀 코에서 떼줄래? 아 그래? 용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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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늦었다 천상비도 없고 야 이 자식아 안 돼 위험해 도망쳐 도망쳐요 오케이 미아 공기 있고 미아 공기 나 확인했다 미아야 공기 있지? 야 야 야 어? 어? 힐 힐 힐 까민님 힐 까민님 힐 까민님 힐 까민님 힐 까민님 힐 하아 힐 좀 주지 나쁜 놈 레나가 방 같은데? 어 레나 방이야 까민이가 힐 안 줘 저 뭐 저거.. 전원도 안 쓰고 나는 적한테 충광순인걸 봤어 잠시 흐허 뭐.. 전원도 안 쓰고?! 아 전원은 안 쓰고 이면충은 아닌데 충광순인걸 봤다고 하핳 태리연거 잘못했네 네 맥? 잡으리지 왜 왜 나한테? 됐어? 아이 너무 빨랐어 나이스 아 저거 맞으면 안 돼! 깜짝이야 빼야된다 도와줘야 되나? 빼야돼 안 돼 짜리! 트로피? 별명이야? 애칭이야? 우리 트로피 밥 먹자 우리 트로피 하지말라잉 우리 트로피 적힘이 없겠는데? 트로피 지키러 가야겠다 하지말라고 우리 트로피 때리지마 우리 트로피 아 진짜 야 너는 너 말실수 안하나보다 트로피 피가 많나? 아 맞네 트로피 야! 착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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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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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띄워줘! 어! 죄송! 죄송! 어, 진짜 피웠어! 세 명! 아, 거기서! 난 카인 제일 무서운데! 어, 이 자식! 날렸는데? 빠르군!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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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안 돼! 안 돼!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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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고양이냐? 아니, 충강 말고 힐부터! 아, 이 씨발! 아니, 얘들아! 아, 까미님! 도망치고 있어! 히흠! 오지, 찌찌찌찌찌! 어! 쓰레기! 아, 내가... 호랑이! 뚝뚝! 오, 씨! 죄송! 어, 우리 까미 반이야! 응 얘 떨어지면 죽을 거 같은데? 안 돼? 안 돼? 안 돼? 도일아 안 돼 아 까면 공이래 저렇게 할 거면 방타지 그냥 아니야 난 그의 마음이에요 근데 왜냐면 공 타면 죽도박도 못 탈 거 같거든 그니까 쟤 공이니까 죽도박도 못 타고 있잖아 지금 헐 트루퍼 트루퍼 뺏겼네 아니 그니까 까면 지금 공이라서 죽도박도 못 타고 있잖아 근데 방타서 힐이라 주지 너는 공 타서 죽도박도 못 타고 알기 때문에 왜냐면 공 타면 그냥 유리 몸이거든 근데 쟤는 지금 공 타고 죽도박도 못 타고 있잖아 아 아 아 아 저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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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홑문항 여기 위험하네요 어 이거 잡자 까미요 까미님 공이시면서요 공이시라면서요 쓰레기 아 쓰레기 안 쓰레기 안 쓰레기 이거 걸어다니기만 하면 애들이 그냥 무서워서 뺐는데? 아이고 괜찮았다 나 가만히 있는데 무서워서 저만 가는 거 봐 도북이는 무섭거든 도북이는 무섭다 도북이는 무섭다 도북이는 무섭다 도북이는 무섭다 도북이는 무섭다 도북이는 무섭다 오 이번 판은 레벨링이 굉장히 잘 됐고 트루퍼 잡으러 상으로 갈까 레다를 대체 얼마나 동작을 잡냐고요? 아 근데 레다를 대체 얼마동안 잡고 있는거야? 그걸 잡게 하면 어떡해? 까이미의 잡기는 잡기 중에도 쓰레기인데 미야한테 힐이나 주지 안정 미야한테 지게 다 오 아니네 집 갔나? 트루퍼 맞고 트루퍼 뭐지? 전투 전투 애들 다 타워 친다 타워나 치러 가자 타워나 치러 가자 네 뭐야 얘네 왜 빠져? 얘네 뭐하는 거지? 마..감복이? 네 존나 아프잖아 어? 톡톡 톡? 어? 어 벗겨졌다 내가 핑을 찍어줘야겠어 애들이 결정장이야 지금 나..나는 죽어도 힐 안줘 나..나는 죽어도 힐 안줘 나..나는 죽어도 힐 안줘 어쨌든 Dabei 오오 이게 빨리 끝나다니 나..아니.. 오오 오늘 나 여기 들켰거든? 그냥 대놓고 걸어간다. 나 여기 들켰거든? 그냥 대놓고 걸어간다. 아, 왜? 아, 왜? 아, 왜? 아, 왜? 아, 왜? 아, 왜? 아, 좀 그만. 무슨 피해가 쐬는 줄까? 자, 함께 돌자. 동네 한 번 갚기. 아침 일찍에 오너 동네 온갖기. 헉! 어퍼를 잡았네. 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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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! 오제! 잡기만... 헐! 헐! 다메! 오타씨 죽으면 안 된다는... 나 한 번만... 아, 나 직갈래. 한 번만 봐도 제바아아아악! 빠지자 얘들아. nor 상황 وج1 inscd 얘들아 나... 키따킵 닫고망쳐라! 내가 어 친구한테 계정을 알려줄 거야 그럼 친구가 들어갈 텐데 어 뭐 그냥 그냥 모셔 모셔도 돼 알았어 오케이 아 그럼 둘이 그냥 일단 되나 제발 나도 힐 아 용성 오 미아 점수가 근데 미아 점수 치고는 왜 레벨이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야 들어가 야 야 잘 봐라 이리로 들어가 도망간다고 해야 돼? 이리로 들어가 이리로 들어가 야 나 개 땅땅해 미쳤어 이거 어 근데 왜 호자필 이렇게 안 닳지 나필 8천이야 개 미쳤다 오 얘들아 나 좀 딴딴하지 네 아 은 미친 오 어 잠시 바쁘게 끝났는데? 바쁘게 끝나면 안 되는데? 클리어 가면 돼 뒤뒤뒤뒤뒤뒤 앞에 맞자 아 호자님! 이 호자 병신대기 야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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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 호자 너무 잘해 으악! 아이작이랑 칸이 뭐하냐? 잠깐만! 야 빨리! 으악! 나 진짜 피 없는데 이제? 여기 더 있는 건 물이 아니냐 이제? 여기 더 있는 건 물이 아니냐 이제? 어 아닌 것 같아 나 쿵 있는데 나 쿵 있는데 하필대 아아뜰이! 으흐흫 으흫 으흫 으흨 으흫 으으흐 으흐흑 으흐흑 하흑 개임되다 진짜 참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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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? 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? 아 아 엑셀이 비를 부탁해 친구들 죽어? 레나 못 땄어? 못 땄어 우리 딜 왜케 약해? 아 미안 심각하게 약간대 금감새 투창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는데 좀 빠지면서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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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았다 약간대 나이스 정신 아 진짜 그리고 잘못 찍으면 안돼 탱이 팔 넘기면은 자 가자 나 거의 쓴 궁 찬다 아 진짜 아이고 으아아아아아아아 니가 너무 싫어 내가 잡혔다 빠졌어 잠깐만 아 까비 니가 같이 맞으면 어떡해 등신아 아 까비 아 까비 아 까비 아 까비 니가 같이 맞으면 어떡해 아 말씀해 current 그리